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? 네, 모릅니다. 최순실 씨 국정정당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? 네, 모릅니다.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잠시만 말씀해 주십시오. 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. 저는 뭐든 오늘 조사 받겠죠. 아드님 국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 동안 충분히 밝혔습니다. 어떻게 밝히셨다는 거죠? 천사한 적 없습니다. 들어갈게요.